자 불과 얼음의 춤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단계 하려고 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12단계 직각상막현인데 이게 뭐지? 이거구나 12단계 13단계 아 2단계 아 2단계 아 오케이x2 잘하는데? 제가 보다 잘하는데? 오 잘한다 잘해 오 개잘하는데?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벌써 시작이네? 12라운드 자 몇 틈만 해야할지 좀 궁금한데 빨리 빨리 깨야할텐데 이거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이거 어렵네? 아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 시발색 아, ㅈㄴ 앞뻔했다. 아, 근데 좀 가는 것 같아.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왜 이렇게 어렵냐? 10개지만 가라, 좀. 자, 이거 컨닝 좀 합시다, 컨닝. 어쩔 수 없다. 좋아, 여기까지. 여기다 하면 컨닝하지 마. 컨닝은 이 정도면 돼. 좋았어. 깰 수 있어. 있어. 아, 아, ㅅㅂ. 아, 이거 나는데. 봤죠? 훨씬 안정적인 거. 역시, ㅅㅂ. 뭐,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야. 배우는 게 힘이라고. 뭐라고? 뭐라고? ㅅㅂ. 제가 정보가? ㅇㅂ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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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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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